작전 준비하는데 이렇게 어려워? 오케이 잇몸 완료된거 같네요 대나들 털거야? 다음복 입었다고요? 다음복 입었다고요? 다음복 입었다고요? 렛츠고 하이 다음복 입었다고요? 자동차에 탑승하시오 탑승하자 자 보석상점으로 갑시다 아이고 씨야네 시작하자마자 오 오 오 이디 잘 풀릴거같은 그런 느낌? 사람하면 죽여버렸네요 여기지 아이고 씨 다음복 입었다고요? 아 아! 좋아! 우와 벼차 아우 본인 날라갔네 빠악 내려 옥상으로 가래요 옥상으로 올라갑시다 어 초기인으로 바뀌었네 이제 보석을 털 거에요 구구구 구부들이 있네 요호우 여기서 저거 떨어지는데 피가 나?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얘 아 고무개그 장난 아니네 가 신경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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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구에다가 던지라고요? 한기구? 아 저기다가 던지라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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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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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던졌잖아 아이 참 아 저거 어떻게 하지? 큰일났는데 아니 너 왜 올라갔다 내려가니 자꾸 해치웠나? 뭐야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거지 이거? 어어 왜 왜 안 던지죠? 나 분명히 눌렀다 뗐는데? 왜 이제 그냥 놓지? 이상한데? 헬로우 익스테미네이터 여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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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빨리 가자 어떻게 던지라는 거지? 일단은 여기다 한번 던져봐 왜 이렇게 되지? 왜 그냥 놓쳐? 왼쪽에 설명이 나온다고요? 어디? 그냥 놓는데? 그냥 놓고 펜프 엠리 엠리 엠 엠 엠 엠 아..아무것도 안들었다가 다시 들어보라구요? 오케이 안나오는데요? 설명을 못봤어 설명을 못봤어요 그니까요 아까 나오는데 왜 지금 안나올까요? 오오오오오와 떨어질 뻔했어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보라고요? 뭐 안되는데요?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갑시다 그냥 까가지고 바로 던지면 되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키를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써드나듯이 그냥 던져야지 힘들게 해놨네 네 써든이야 써든 써드나이트처럼 그냥 이렇게 4번 눌러가지고 그냥 어 마우스 그냥 딱 눌렀다 떼면은 바로 던져야지 소류탄 투척 하면서 그걸 그걸 못해가지고 아 참 답답하게 키를 표정을 해놨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다시 눌러야지 나가네요 비참하게 만들어놨네 비참하게 만들어놨네 비참하게 만들어놨네 너무 멀리 날아가네 seams сожал disciplines 들어갔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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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ما어어어어어어 ot 신경가스 들어간다 오어어어어 그거 다rió置긴다 오오오오오오 다 쓰러진다 쓰러진다 어떡해 어떡해 보소 훔치라고?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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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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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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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셨네? 나가자고? 오케이 오오 도망간다 도망간다 쫓아갑시다 호호 오 뭐야 뭐야 조직원을 놓쳤다고? 빨리 달렸어야 되나? 저기? 웃음 오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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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알았어 다시 가면 되잖아 그냥 혼자서 나가려고 했더니 자꾸 뭐라고 그러네요 아이고 아우씨 야 같이 가 같이 가여 같이가 같이가 어디까지 가니 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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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아프라 아구 다시 탔죠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이 돈을 전부 제껍니다 어 뭐야 아 운전사가 구별가지고 그래요? 아 그러자 바꿔봤어 와XXXX 으ㅏㅏ'm Hold on! I've lost my bearings! You lost? Man, you kidding me! Where'd Michael find you? Hold on! Just hold on! Screw it! We go this way! I hope you're right! If I'd known about the mod, I might've chose a different bike! Hey, these sports bikes ain't handling the mud! You should've got some scramblers, man! You ask for bikes! I got fast bikes! No one said scramblers! I don't know where the fuck we're going! Through here! Maybe! Errr!!! I can't take much more than this! I can't take much more than this! Oifen Also then then... Whoever isääulfs You have a way out! I don't know if it's a right way out! The police knows where you're coming out in the river. We're here to help, but get ready for a warm old town! 뭐야 어떻게 경찰을 처리하라는거지? 범퍼캅처럼 그냥 박아버리면 된다는 얘기인거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어우 야 잠깐만 어? 끝났나? 전부 해치었나? 전부 해치었나? combined 쳐검낵 pensa 아까진 근데 그 뭐냐 하나 놓쳤잖아요 한마리 못하잖아요 오토바이 사고났다고 했는데 had 그게 아닌가? 왜냐면 저희는 매천데이저! 오케이 저렇게 쉽게 따돌릴 수 있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지 어 습격 성공 좋았어 음 이거는 네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못하나 이거 이건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느낌이 쎄한데 스킵 안되나요 이거 아 끝나네 그냥 되네 그냥 바로 시작이네요 가자 안녕 아저씨 은밀한 춤을 원하면 댄서에게 다가가서 일을 누르래요 어디로 나가야되지 음 나중에도 여기 또 올 수 있죠 여기 나중에 또 올 수 있죠 여기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 아 여기가 입구인가 보다 입출구인가 보다 어 나 나가려고 하는거 아니야 나 나가려고 하는거 아니야 저기요 어? 말 못거네 아니 혼자 몰래 올려구요? 아니요 어어어어 이 이 자식이 또 미쳤냐 어 뭐야 이거 왜이래 석양이 석양이 해치었나? 갑시다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여기로 가야겠네요 여기 맞지 이게 안나와있네 이제 신캐릭터 안되냐구요? 이제 신캐릭터 안되냐구요? 잠깐만요 신캐릭터 아직 안되는데요? 얘는 누구지? 얘는 누군지 모르겠네 일단은 합시다 합시다 네 아직 안되나보네요 오케이 여긴가보고 하긴 하네요 하긴 하나도 하긴 하나도 하긴 하나도 하긴 하나도 갑자기 이렇게 하긴 하나도 사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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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와 welche 보통雪들을 좀 tee가야지. 그냥 mark들이다니 저거 으흠 됐어 나와 교통 벗겨요 교통 벗겨요 자 이번에 어떤 차를 끌고 오라고 할지 보도록 합시다 들어가냐 제가 당연히 준수하는 거죠 아이씨 미쳤네 뭐 안 미쳐 안 미치냐고 아이씨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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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켜 어 뭐야 표지판도 하나 못 듣네 생각보다 부실하네요 변인차가 튼튼할 줄 알았는데 다 뚫어버릴 줄 알았는데 제가 손은 여기 네 늦게 들어오셨구나 오늘 프랭클린 많이 했어요 지금 프랭클린으로 어 뭐냐 또 견인 견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시까지 방송하냐구요? 어... 모르겠어요 어느정도까지 할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씨 그냥 다 박살내네 쎄긴 쎄네요 좀 느리긴 한데 쎄긴 쎄다 특히 사람들한테 되게 치명적이네 여긴가? 여기다 아 요차인가보네요 요차 아니요 처음부터 한거에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trapped okay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조건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에 있는 시간을 잡고 말은, 들을봐 J.E.S. 말은, 들을봐 정보가 있는 것을 어떤 업무가 없지? 주변에 있는 게 좋은데 발주일 수 있는 소셜 때문에 기회적을 사용했을 때 2년 전에 제가 생각하고 그 문제는 지금 너무 좋아요 남은 형님의 아들? 나는 그 친구의 아들 나한테는 내가 그 친구의 아들 흐흫 그냥 다 밀고 지나가네? 사기네 사기 흐흫 그냥 다 밀고 지나가네? 사기네 사기 다 밀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집에 도착을 했죠 들어가 오케이 들어갔죠 오케이 오케이 흐흫 왕호의 살인면허 어? 뭐야? 패드로 안합니다 패드로 하는거 아니에요 좀 늦게 봤네 패드로 하는거 아니구요 어 뭐냐 키보드로 하고 있어요 키보드랑 마우스로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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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요쪽으로 가줍시다 여기까지 가줄게요 그치로 오씨 죽으려고? 야야야야야 죽으려고? 핏..자식이 쓰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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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왜 총 쏘고 난리야 갑자기? 난 위협사격만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총 쏘고 난리네요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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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가 많이 파손됐네 어 이쪽이 아니야 와모는 야식 뭐 가져왔어요 야식 없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야식 없겠네 어제 치킨 먹었어요 대신에 야 가 앞으로 나가 야 이런 상태로도 차가 돌아가네요 어 오 이거 미친냐 자 총으로 갖다 들이대니까 어 어 잠깐만 이거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으 오케이 간다 간다 아니요 아직 가요 근데 안될 것 같죠? 갑니다 아직 가요 뭐 뇌 뭐 어 네가 안해봐 뺏을거 아니고 오emia오 Shane 야 저거 완전 미쳤네 죽여버린다 내가 저거 내 저거 내 저거 꼭 갖고 만다 어 뭐야 가! 오케이 오케이 어디갔냐? 너 못 따라간다고요? 어딨냐? 내 시야에 들어오기만 해봐 죽일거야 나 치고갔어? 어딨어? 어딨어? 아 놓쳤나보네 람보르기니 놓쳤네요 아 진짜 아깝다 조슨 대박인데 아까 보니까 속도가 속도가 미친 것 같던데 보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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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 아이씨 오케이 아니요 이거는 내 주인공 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면 안 됩니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거 좀 무겁긴 해도 쓸만합니다 아 집에 도착했다 여기다 어 앗 흐앗 따앗앗 올라가라고 50ies 5 5 오케이 오케이 형들 돼요 돼 내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간다 아 부딪히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아우 똥차 진짜 아우씨 똥차 에이 똥차 에이 똥차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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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줍시다 오 이거 좋다 이거 좋은거 같애요 이차 좋은거 같애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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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라 쩔어 어? 뭐? 죽으라고?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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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우씨 아우씨 진짜 너무 바보같은 녀석들 내 앞길을 자꾸 가로막는거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갑시다 아 쪼 호호 호호 옥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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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봉에다가 대고 막 박고 있었네 자 돌아갑시다 오케이 봉에다 박고 막 아 돌아왔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척 참 멋있게 참 멋있게 개조됐네요 이야 멋있네 좋아 어 오픈칸에 와모님 그러게요 자 들어가서 퀘스트 받아줍시다 어 오우 타기만 하면 건네가 되네 으흐흐 자 우리 모두 괜찮으세요? hell yeah 우리 모두 괜찮으세요 우리 다 예예 예예 아 맞지 우리 다 그래서 여기가 렉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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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 50 cent 한 달러 으흐흐흐 우리 사실은 조금씩 남은 돈이 남은 후에 그 렉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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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cheers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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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현황이예요? 아뇨? 여기로 온다고 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올 때 좀 이렇게 시간을 써가지고 와주면 재미있잖아요 제가 수염 좀 붙여줬습니다 수염 붙이고 헤어스타일 좀 바꿔줬어요 야 그러지마 이상한게 나오고 있어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 얘 근데 뭐지? 어? 아이고 아이고 아 저런게 더 나은지 몰랐네 그러게요 스킵을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네 아 얘가 트레버에요? 아 근데 너무 아 얘가 진주인공이에요? 다시 보자구요? 그거 자체가 좀 그런데 아까 나왔던 것 자체가 네 좀 그래가지고 스킵하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왕호 방송하며 어 왕송 보면서 게임하다가 세요파이 낳았다고요? 어떤 게임이요? 아이고 10초만 가려면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다시 못보잖아요 지금 지금 다시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시 볼 수 있어요? 아 여기다 도착했죠? 뭐? 어? 아 폭주족이 겁을 먹으면 안된대요? 뭐야 이거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내일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장하지? 왜 이렇게 cem 알감되나 네 아 도착했 necessarily Like concers ы 그 이너 그 빠른 저장 안돼요 빠른 저장은 임무받기 전에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방송 안합니다 자야죠 아 참 또 그냥 끌게요 그냥 끄고 끄면 뭐 그거 하겠지 나오겠지 그런데 녹화 종료 하겠습니다